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, 두 사람은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는 데 익숙하지. 우리 수호자들은 수많은 폭풍을 견뎌낼 만큼 오래 살았으니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재문제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겠지. 그것조차도 익숙한 일이라네 아, 요거가 마지막은 광고를 한 걸까요? 아, 지금 빨략한 첫 작은 심장에서 케이드 식스 를 만났지 슬픔을 뒤로 하고 그와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는 손으로 인해 돌아왔어 스파게트 세븐이 가장 비슷한 시간이었지 넌 어떡해 고마웠죠.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제가 얼마나 아끼는지는 알지 에아릴은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요소다 뭔가 더 있다는 과정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누가 무슨 짓을 할지 누구 소나기에서 발견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들은 우리 행성계로 흩어졌다 우리의 경계가 흔들리지 않길 바랄 다른 히드라를 찾았군요 함장님 좋아요 이 복제된 백스 신호가 네소스 전역에서 잡히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프레임에서도 같은 게 잡혀요 특정 적응 형태를 시험하려고 같은 걸 여러 개 복제하는 걸까요?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